이 회사 제가 볼 때 삼성 LG도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지난 6월에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어느 한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워드, 즉 프로젝트 펀딩을 통해서 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중소기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500만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글을 올렸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5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는 금액이 펀딩이 된 겁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 펀딩 글이 올라오고 나서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1억이 넘는 금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펀딩은 리워드 형태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좋은 혜택으로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펀딩 금액 달성률이 4,000%가 넘어갔는데 왜 사람들은 이 작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바로 가성비와 가신비 이 두 개 다를 모두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진행한 리워드 제품이 바로 노트북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 거기다가 스토리가 들어있는 제작 및 공급,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 이 회사가 가진 철학을 모두 다 거기에 녹아 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회사는 바로 이그닉이라는 2013년부터 해외 제품들을 국내에 많이 소개했던 바이블팀의 멤버들로 구성이 된 회사인데요. 가성비와 가신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고 싶다는 게 이 회사의 공통적인 개발 의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그닉에서도 저에게 요청을 했는데 바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을 하실 분들에게 제품을 꼭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직접 제품을 보내주기까지 했고요. 조금 특별했던 건 제가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협찬들은 제가 거의 다 대부분 사양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치킨, 사주 어플, 화장품, 또 심지어는 극장 관련해서 협찬문의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자영업자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었죠. 이그닉에서 저에게 요청을 한 건 바로 이놈이라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놈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일체형 PC입니다. 한마디로 선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본체가 필요 없는 PC라는 얘기죠. 처음에 이그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조금은 의아했어요. 보통 회사들은 광고 의뢰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편집을 통해서 그 광고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그닉에서는 이런 식의 광고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최종 광고 영상에서까지의 간섭도 전혀 없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그닉에서는 그냥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광고 담당자분이요. 자영업자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이그닉이라는 회사에 반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일체형 PC가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나쁘고, 사양이 어떻고, 좋았고, 이래서 별로이고, 이래서 좋고 그런 리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많은 테크 유튜버분들이 이미 많이 하셨고, 이그닉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일체형 PC에 대한 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2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느낀 건, 이건 정말 식당이나 술집, 옷가게, 기타 오드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일단 공간 활용 및 편의성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어요. 선이 필요 없으니까요. 본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우스든 키보드든 다 블루투스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우스나 키보드로도 선으로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귀찮은 게 윈도우 설치거든요. 그런데 일단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배송을 받자마자 켜기만 하면 윈도우가 뜹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면 해결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트북하고는 화면 사이즈가 일단 차이가 좀 심하게 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면이 큰 걸 선호하는 편인데, 선배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저도 내일모레는 어쨌든 40이거든요. 이건 24인치예요. 어제도 이걸로 영상 편집을 하다가 왔는데요. 뭐 프리미어 프로가 돌아갈 정도면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겠죠? 물론 모델마다 좀 다르지만 말이죠. 이 일체형 PC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도 500만원이 목표였는데,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펀딩됐고, 펀딩률이 1,400%가 넘어갔었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은 아무리 잘 만들고,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TV 광고 한 번만 때리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닉도 펀딩 사이트며 유튜브며,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 일체형 PC나 아니면 외국계 일체형 PC들과 이그닉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사양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단지 제품을 사기보다는 제품의 브랜드를 사고, 나아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성비와 가신비,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구매일까? 내가 손해보는 구매는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요즘 기업들의 목표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역시 운명이죠. 맛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다고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기업 제품도 물론 좋죠. 믿을 수 있고 이미 검증된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숨어있는 맛집,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식당들. 가격은 저렴한데 맛도 있고, 양도 많고, 주인도 친절해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곳이죠. 전 이근이근 그런 맛집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광고 담당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봐도 그렇고, 제품에 담긴 철학을 봐도 그렇고, 참 믿음이 가는 회사였어요. 혹시라도 일체형 PC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근익 제품을 꼭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근익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회사에 전화해서 장사 건프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나 더 끼워달라고 하세요. 혹시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맛집에서 푸고하게 생기신 사장님이, 뭐 간무친, 겉절이라며 맛보라고 이렇게 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큰 화면을 원하고 조금은 높은 사양을 원하는데, 공간 활용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일체형 PC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